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김용선 박사의 부동산투자연구소에서는 용인시와 안성시의 새로운 개발 소식과 참신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2023년도에는 사랑과 행복이 늘 곁에 머물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니오 이엽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들 모두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2023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염원하겠습니다 2023년 개명연 이 새해가 밝아온 만큼 여러분들 이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가 되기만을 간절히 염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올 한해 노력하신 일들이 토끼를 맞아서 더 큰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하며 가정의 평안과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쓰실 지금 돈이 여러분 앞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관문을 활짝 여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2023년 새해 첫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 드렸습니다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동영상과 또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차게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새해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